한글자막 unbelievable 같이 메클이 하면 되죠 오빠 누가 딜에 잘 넣었나 어! Wallows & 말비빠빵 우리의 실력을 봐야겠다. 400점 메클이 보여요, 400점. 뭐야? 딜량 올리기. 개꿀. 아, 작작. 개꿀, 개꿀. 비매너 하지 마세요. 개꿀, 막타 먹기. 안돼, 여기 뭐 있어? 아, 미친. 숨어 있었어. 저기 없다. 메인 어딨냐? 뭐야?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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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우리 아무도 안 먹어. 어? 뒤에 메인 있었는데? 다시 한 번 더 노고 있네. 아. 주시지. 어, 형님. 노, 노. 얜 또 어디 있었어? 와, 이걸 한 번 깨를 돌았네. 질 은입니다. 질 금 땁니다. 나 질 금이다. 아, 메인. 아, 잠깐만요, 형. 아. 안녕하시죠? 아, 미친. 진짜로. 마 주 sink. 와, 어디에서fen을 다 맞춰? 선o 렉. 안 돼지 말해. 아, 뒤에서 계속 나만 잡는 거 아니야. 루트를 바꿔야겠어. 오. 어, 어. 어. 부혹. 뭐asing장.. 나이스. 어딜 벗 Clintonас이. 오케이. 딜을 양상ial 올려고여. realidad? 나무에도 안돼 얘들, 집어넣은 안뇽일까 봐 가자, 이동숙도 좋았어 오지, 손장님 지금 있어 왼쪽 위, 왼쪽 위, 왼쪽 위 와, 오 피, 어우 뭐야 잡혔어 지루할 틈이 없는 인생이라니까 맥크리요? 원래 구르기하면 장전되고요 궁극기 사용하면 또 장전되요 맞아, 아 오늘 메이플 1일 퀘스트 안했다 야, 명훈아 키피어 보내 준비해라 왜요? 형 몇인데요? 딜이, 딜이 몇이냐? 형 먼저 말하자, 형 금이잖아요 4,000, 4,000 저요, 저... 저... 저 3,000, 3,200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 뒤에서 메이가 저 괴롭혀서 그럼 메이, 메이 따윈, 헤드 두 번 아느냐 아, 제대로 간다 아싸, 큐뷰 받는다 여행 아니야 큐뷰가 있는데요, 또 받으시려고 합니다 뭐야, 여기 안 보여요 안 나와요? 딜약 올리기 잠깐만, 잠깐만 맥크리 완전 많아 칠레 좀 나게 저게 없는데? 제발 아아 잘했어, 죽어라 와, 이걸 살리네 아, 이걸 살리네 궁극기 충전 중이야 쟤 가면 위험하네 지금 나의 특식 가야겠다, 일로 지금 빠르게 얻어 아, 메이 제발 아, 좀 그만해 질 뻔했어 아니, 뒤에서 메이가 자꾸 이런다니까 나 딜량 금 못하게 여기 여기 또 있지 찾는다 여기 어디 있어 아, 힘내 거점을 잔악하려고 아, 진짜로 또 있을까 뒤에 온 거 아냐 아, 뒤에 뒤에 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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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방칭 아니야? 왜 형, 그거 받고 죽었어? 죽었어요, 저 대피였었어, 나 아닌가? 이 사람 왜 이렇게 잘 싸? 형 딜량 몇이에요? 나 5천 몇 어? 벌써? 별로 차이 안 나네 아 안 적 팀 왜 꼬라 박아줘 뭘 꼬라? 내가 좀 살고 있네 저렇게 좀 죽이지 죽어라 아르스 안 돼 빨리 힐 빨리 힐 어 먹었다 어디야? 아니 겐지 이거 사기캐네 이거 안 보이네 이거 점프에서도 안 보이네 뭐야 거점 뺏겼어? 이걸 명홀이가 아 겐지 개사기캐네 이거 다른 사람 시점으로 보니까 이제 힐 없나? 내가 미안해지는구만 으악! 나이스 아 겐지 아 겐지 아 겐지 진짜 못하는 맥크리가 못하는 맥크리가 이러고 하니까 겐지는 그냥 두려움 그 자체고만 만약에 맥크리는 진짜 침작하게 쓰면 좋아요 힐 힐 힐 자 발 앞에 이거 뭐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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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스르 아르스르가 아아 베이베이 아 나갔고요 승관이 뚜 아 딜 금이다 딜 금이다 딜 금이다 야 형 키딜 다 급인데 딜 딜 금이다 아 뭘 한 거야 아이고 메이가 너무 괴롭혔어 어? 나 왜 나오지? 나 한 번 한 거 아 한 번 샵발 한 번 보겠습니다 저래 저래 메이 칭찬 준다 형님 자동결제니까 필요없죠 자동결제 아니야 나 그거 받는거야 너랑 똑같아 너랑 10장 받는 애한테 한장 받는거야 아 그래요 한장 드림 아이디 말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